안녕하세요.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인천시에서는요. 세계 명문 서울대학교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로봇변화에 대해서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우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로봇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로봇문화에 확산함으로써 로봇랜드의 성공적 추진과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9월 12일 인천광역시와 서울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로봇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장산업과 또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로봇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서울대학교와 로봇랜드 내 예술과학센터 입주민 로봇 콘텐츠 개발, 로봇과 예술분야 산업혁명에 또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오는 9월 말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가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하여 공연용 로봇 콘텐츠인 드럼 로봇을 개발하고 올해 11월 초 로봇타워 1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봇과 예술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대학교 로봇랜드는 내 체험형 공익시설을 포함한 로봇 콘텐츠에 대한 기획 및 자문, 공동 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국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기관으로 이번 서울대학교와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된 점은 인천 입장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이 로봇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였습니다.